스윙스윙 네 여러분 저희 첫 콘텐츠는요 이게 또 어비스 컴퍼니 My new company, my new family 제 새 가족인데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또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오늘 So let's see one inside Y'all ready? I'm not ready I smell it first Smell nothing, smell nothing, smell me 음, 어비스 컴퍼니 Don't forget to follow on Twitter, Instagram I 네, 열어보겠습니다 아, 뭐 이렇게 좀 부담이 되네요,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이거 뭐죠? 거북이? 냉장 보관 1에서 10도 네,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갱 대박 그래서 저 양갱 뭘로 만드는지 아직도 몰라요 파스로 만드는 그럼 이거 양갱이겠네요 열어봐도 되는 거예요? 이거 오, 반대로 열었네 네 여러분 첫 번째 선물 뭐 양갱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한번 열어볼게요 꽤 퀄리티 좋은 양갱인 것 같은데 맛도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이렇게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유튜브답게 한번 할게요 유튜브답게 유튜브답게 네, 이거는 또 교... 교통? 어? 아닌데 교... 교토우지 녹차 양갱 이거 꽤 좀 비싼 거 주시는 거 같은데요 네, 그리고 밤도 있고 팥도 있고 그리고 견? 견과 양갱?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저는 쌍화 흑김자 크렌베리 피스타치오 음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맛 아주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제가 후기를 남기겠습니다 일단 우리 어피스 식구분들 감사합니다 오케이 앤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오케이 넥스트 업스 이즈 어... 와... 이게 뭐예요?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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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책 인 것 같은데 그냥 아닌 것 같거든요 오케이 한번 열어볼께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이게 네, 여러분들 두 번째 선물입니다 아비스 컴퍼니 네, 열어볼게요 또 이런 ASMR을 해야 된 거예요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오, 밀당하네. 계속 안 나와. 오,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어? 뭐지? 이거 뭐예요? 와인, 음, 섹시. 아, 제가 레시피 정리해요. 하, 대박. 아, 근데 제가 레시피 이렇게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러면 이거는, 어, 감사합니다. 좋네요. 이거는 제가 그러면 어머님한테 물어봐서 좋은 레시피를 갖고.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죽순 시켜가지고 새로운 요리 하나 도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로 만들까요? 그걸로? 괜찮을 것 같죠? 오케이. 태우 음식, 레츠 고. 아, 일단 감사합니다. 레시피 북. 앤, 하나 더 있네요. 같은 거죠. 와이티스팅. 아. 그리고 책, 책 진짜 예쁘네요, 이거. 와이티스팅.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는데. 퀄리티 진짜 좋아요. 만지면 이게 약간 3D처럼 좀 튀어나와 있고. 그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옆에 막. 아, 이게 음식이네요. 옆에 보면 이렇게 막 써져 있어요. 그 이렇게 찾기 쉽게. 막 싸이 디시스, 디서트, 콕테일. 그리고 맨 디시스 이런 거. 퍼스트 코스 이런 거 있는데. 여기는 이제 와인이겠죠. 이쪽 책에서는. 이제 막 이렇게 있네요. 스파클링 있고. 화이트. 어. 로즈. 랩도 있고요. 스피릿.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앞으로 이 책. 로. 제가 오바일 테스팅해서. 네. 또. 많은 걸 적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거 받으니까. 다음 콘텐츠까지.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 저는 기대됩니다. 제가 요리하는 모습 많이 안 보여주셨던 거 같은데. 네. 앞으로. 이 콘텐츠 통해서. 많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리부터 해서. 먹방. 뭐. ASMR. 게임도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코멘트에. 네. 그.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 you know. if you guys wanna see. something new in the future. y'all can leave. comment below. we'll. we'll. you know. we'll look it up. and then we'll. you know. we'll pick one. and then we're gonna do it for you. in the future. 네. 아무튼 이렇게 선물 두 개. 감사합니다. 양갱이랑. 이렇게. 책. 레시피 뭐. 이런 거. 네. 받았는데. 우리 아피스. 아. 식구분들한테. 신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네. 많이 기대해주세요. 수고나 수고. 아. 더 있었구나. 불펜. 아. 이게 세트구나. 오케이. 이게 없는거지. 네. 이런 불펜 받았는데요. 네모 불펜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오케이. 엔. 어떻게 하는거죠? 이렇게 하는건가? 이 뒤에 이렇게 하라고 돼있거든요. 자석인가? 어. 자석은 아닌데요? 아. 음. 섹시. 괜찮네요. 그럼 이렇게 딱 들고 다니고. 불펜도 안 잃어버리고요. 퀄리티 좋네. 퀄리티 좋네. 퀄리티 좋네. 네. 불펜까지 해서. 앞으로 제가 많은걸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통해서 제 글씨도. 이뻐지겠네요. 지금 안그래요. 제 손 글씨 별로 안 이뻐가지고. 네. 이렇게 선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물들 계기로. 이 유튜브 채널도. 퀄리티 좋은 채널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새 출발답게. 또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그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설레고요. 이렇게 10년만에 또 새 출발을 하게 되고. 새로운 가족도 생기니까. 기분 좋습니다.